아마존 인스프레스를 타러 왔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피곤한 상황이에요. 밤을 먹더니 굉장히 졸려졌어. 내가 소중히 3시간 자고 다시 일어나는 시설은 없나? 어? 맞아. 3시간 자지? 그럼 우리 3시간이 있을까? 아니야. 지금 오시라고. 1시의 시간은 2시 몇 분이죠? 2시 5분이요. 2시 2시 5분이라고 합니다. 아, 맞아. 리크 브레이크는 굉장히 물이 튀기는 놀이겠는데 저희가 오늘 좀 날씨가 생각보다 덥지가 않고 춥네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추운 날씨인 것 같은데 뜨겁습니다. 과연 잘 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와, 여러분들 아마존 인스프레스가 안 들어요. 맞아요. 근데 불편해요. 지금 그냥 바꾸고 싶은 자리에요. 우리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조금 많이. 아마존 인스프레스 써요. 내 자리 안 써. 아마존 그렇게 찍어도 될 거야. 조끼 앉으면 둘이. 덜 절진다고? 물이 늘 들어오고. 아, 그래? 다행이다. 조끼 앉으면은. 물이 늘 들어오대. 근데 이미 물 들어왔거든. 야, 털 드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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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네 이게. 야, 어떻게 해. 야, 노트북 어떡해, 노트북. 야, 야, 나. 아, 야, 나. 어, 망했어요. 어떡해, 야. 아, 제발. 아, 제발. 나 어떻게 해. 아, 야, 나 여기 물 들어갔다고. 아니, 나 여기 신발에 물 들어갔거든. 아니, 나 샤워했어, 지금. 내 얼굴 안 보여? 야, 너. 여기 안 보여. 야, 나 뒤에 물 들어갔어. 아, 제발. 아, 난 안 시켜봐, 나 진짜. 아니, 진짜. 나는 안 시켜봐, 나 진짜.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야, 나. 아, 나 허리에 물 들어갔어. 야, 이거 어떡하지? 야, 디스트가 더 나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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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안 보여, 안 보여. 직빵, 직빵. 직빵, 직빵. 직빵, 직빵. 직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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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빵. 아, 어떻게 해. 정기질아. 아, 어떻게 해. 망했어, 야. 무서워,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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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박. 야, 내 카메라. 아, 이젠 안 했어. 아, 괜히. 괜히. 아, 내부 다잖아. 아, 야. 야, 나 안 받는다. 아, 여기 우리 집. 아, 깜짝이야. 아, 야, 잠깐만.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나 안 했어. 아, 어떡해요. 아, 조용히. 아, 망했다. 아, 망했다. 아, 이 자리 너무 안 좋은데? 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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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나도. 야, 나, 나, 나도. 아, 나, 나. 아, 그래. 이제 아마존. 오우야, 형, 팀이라. 저기서 보이세요. 오우, 오우. 아, 진짜 잘 못했어요. 야, 너 좀 보이잖아. 나도야, 어떡해. 야 오늘 왜 이리 물이 많이 빛냐? 왜 이리 물이 많이 빛냐? 나 지금 눈에 다 띄었어 야 너 내 옷 보여? 나 인공 눈물했어 지금 지금 써냉이도 지금 팔이 안 떨어졌어 아 어떡해 눈이 있어서 지금 팔에 물이 단가직인데 눈이 굉장히 팔이 아파요 지금 어 나 계속 삐지 어 지금 팔이 너무 아파 아 이거 렌즈가 이런 거 아 이거 렌즈가 이렇게 날이 끊으려면 멀은 거 같아 아 우와 진짜 야 이제 아 제발 차라리 제 익스프레스를 한 번 더 타겠어 잠깐만 야 여기 봐봐 여기 조심해 여기 여기 조심해야 돼 잠깐만 잠깐만 어 야 나 진짜 안 들어왔어 나도 안 들어왔어 어 야 나 지금 진짜 추워 이거 너무 추워 아 이거 되게 추워 아 지금 추워 어? 뭐하고 있어? 나 지금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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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거의 다 도착하는 거 같아요 어 거의 다 도착했어요 선생님 인사 좀 해주세요 제 카메라에 인사 좀 해주실래요? 드디어 제 말 심는 선생님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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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수 카메라나 비타 역시 방수 카메랍니다 고구로 좋아요 역시 방수 카메랍니다 호구로 좋아요 옆에 방수 카메란데서 진짜 이렇게 되었는데요 가자 어 아아 이거 도착을 한 거 같아 팔이 너무 아팠다 어 이거 영상이 진짜 개웃기게 나왔어 이거 다 됐어요 야 이거 각자 야 이거 각자 그냥 각자 올려도 될 것 같지 않아? 아아 아 대박이다 아우 이거 너무 우리 처음에 쩔었지 어 못하지 말라고 나 삐처리 해야 된다고 계속 아 진짜? 형 때문에 삐처리 해야돼 형 이 사람이 거의 나 삐처리 안 할거야 형 이 사람이 거의 나 삐처리 안 할거야 형 이 사람은 말했죠? 저 욕쟁이라고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그래 이거 이거한테 편집해서 올릴게요 여러분들 뭔 자리죠? 진짜 심각합니다 이 사람 욕 좀 끊게 해야돼요 사실 그 사람한테서요 편집하겠죠? 맞아요 이거는 거짓말이니까 편집 안해야죠 저 욕을 안하거든요 힘든 여행이야 나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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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힘든 여행이었다 일단 익스프레스도 여기까지였습니다 드립이 얼마인지 생각나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머리띠를 살려고 고민하는데 펭귄을 살 것 같아요 펭귄 펭귄 미소 보여드릴까요? 찍어드릴까요? 예 8,000원 펭귄 미소 보시죠 방금 귀에 물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아마존 익스프레스를 사고 왔는데 여기 머리에 먼지 붙었어 펭귄 털 어때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펭귄이 굉장히 귀엽게 달라붙었어요 정말요? 어? 거울이 있죠 여기 맞다 거울이 있잖아요 거울을 봐야겠어요 어떠세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영상으로도 굉장히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드 되나요? 네 카드 됩니다 어떻게 알아요? 여기 직원이세요? 아니요? 저희 직원이시네요 감이 그렇게 돼요 아 카드 되겠네 카드 나 이거 사야겠다 전 여러분 이걸 사기로 하겠습니다 난 이거 해야 돼 결제 도와드릴까요? 네 아 죽겠지 탁 제거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아 머리띠 처음 사봐 아 머리띠 8000원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실축해?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와 머리띠 샀다 사마가 ㅋㅋㅋㅋ 이거 화장할 때 화장할 때 화장할 때 아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나 한번 볼까 내 사진을 야구 오 귀엽네 펭귄이 날 쳐다보고 있어 잘 산 것 같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네요 흡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